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류추를 만들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남는 끝물이 있습니다. 그 끝물을 우리는 후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걸 발효수를 만들어서 발효수를 만들고 난 후에 그걸 정류하게 되면 초반에 나오는 건 초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중간에 제일 좋은 거 초류는 보통 소주잔 한 잔 정도는 우리가 버려버립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메타놀이라고 사람한테 해로운 그런 물질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버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볼류, 그거 버리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나오는 그게 볼류죠. 그게 실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정류주입니다. 그리고 끝물에 나오는 거 그건 후류 이래죠. 그런데 그 후류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굉장히 이것도 저는 처음에 별 생각 없이 해봤는데 이게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곡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앞에 제가 정류주에 대해서 동영상 같은 걸 계속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는 술이 한 10도 정도 된다. 발효술. 일단 발효술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발효술을 만들 때는 유암플러스균. 제가 이거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암플러스균을 사용을 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발효술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그 도수가 이제 한 10도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걸 정류하게 되면 이제 보통 한 3배 정도 도수가 나옵니다. 10도짜리 술을 정류하게 되면 한 30도 정도 여러분들이 정류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30도.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30도짜리를 얻어서 그걸 한 번 더 정류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정류를 두 번 하는 거죠. 한 번 더 정류하면 30도에서 한 번 더 정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의 뭐 50도, 60도 뭐 그 이상도 이제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양이 확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정류를 두 번, 세 번 너무 많이 해버리면 뒤에 할 게 없어요. 저는 이제 뭐 10번을 해도 상관없습니다마는 10번 하고 나면 뒤에 얻을 게 없습니다. 이만큼도 안 남아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두 번 정도 정류하는 걸 이제 권합니다. 그래서 1차로 이제 술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게 뭐 한 저기 뭐 20리터다. 그러면 이제 20리터를 이제 1차로 한 번 정류를 쫙 해가지고 하면 이제 정류를 너무 많이 하면 이제 도수가 아무래도 낮아지죠. 그 정류한 걸 다시 2차로 또 한 번 더 이제 그 정류액을 한 번 더 넣어가지고 이제 2차 정류를 해요. 그러면 보통 알코올 뭐 한 40도, 50도 이런 거는 그냥 뭐 별로 이제 술, 정류, 주 40도, 50도는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0도, 50도 쉽게 얻고 나면 이제 그 뒤에 남는 게 있잖아요. 남는 게 그거는 뭐 알코올 도수 이렇게 채워보면 별 볼 일 없어요. 뭐 한 10m도 안 되고 뭐 어떤 거는 뭐 6도, 7도, 어떤 거는 심지어 1도 이러밖에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물은 100도에서 끓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알코올 이제 술은 78도에서 끌어가지고 정발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양이 아무 이만큼 있다고 해도 그걸 계속 이제 정류를 하다 보면 78도에서 끌어버리기 때문에 알코올이 순수 알코올이 먼저 올라가거든요. 그 밑에 남은 거는 뭡니까? 거의 뭐 맹물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도수제 보면 1도, 2도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도, 2도 정도 나오는 그걸 우리는 후류, 맨 마지막에 남은 찌끄러기죠. 그거를 보통은 이제 다음 정류할 때 뭐 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은 다 버립니다. 왜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 물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개 사람들이 버리는데 이걸 버리지 말고 요구를 만들어서 쓰면 억수로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아까워가지고 이제 이게 알코올 도수 1도짜리예요. 그 다 이렇게 두 번 정류하고 나면 밑에 남는 거는 이제 1도짜리만 남거든요. 하면 그래 이게 어디 있으나 하는데 이렇게 이제 스프레이 가지고 제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부은 거죠. 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요즘 뭐 코로나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손 소독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식당 같은 때 가면 이제 뭐 일회용 물티슈 이렇게 주고 그러는데 이게 뭐 좀 별로입니다. 이제 좀 신뢰감이 안 가요. 그리고 또 뭐 어디 가면 손 소독제 이래가지고 하는데 막 이 알코올 그게 손 소독제가 이제 알코올 냄새가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게 과연 좋은 알코올일까. 뭐 아까 제가 그 처음에 정류하고 나면 메탄올 사람한테 해로운 거 이제 메탄올 그거 아닌가 뭐 이런 의심도 들어요. 뭐 물론 사람한테 해로운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거 주는 것도 이제 너무 독해요. 그리고 이제 피부가 이제 끄찔끄찔해집니다. 제가 손이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그거 한 사람이 아니에요. 손 소독제 얘기 한번 하고 나면 끄찔끄찔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예 가단입니다. 이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알코올 도수 1도라도 1도인데 어떻게 죽냐 그러는데 바이러스가 지의 크기가 완전히 그냥 뭐 치콘이 많았는데 이 살짝만 뿌려도 지가 무슨 수로 살아남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손을 제가 이렇게 사용을 했었어요. 손을 하니까 아니 그냥 이게 조금 냄새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아로니아 술 아로니아를 술을 만들고 정류하고 남은 건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냄새가 뭐 그런대로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는데 처음에는 손만 하다가 개인은 이제 이거 얼굴에 한번 해봤었어요. 제가 이제 이거 화장품 같은 거 바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깨끗한 뭐 이제 뭐 동동구름 같은 거 남자들 그거 바르는 거 있잖아요. 찐득찐득한 건데 그거 뭐 쳐다가 한번 그것도 이제 집사람이 하도 옆에서 잔소리하면 이제 한번 바를까 그 외에는 안 발라요. 제가 뭐 피부가 그래 또 나쁜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근데 어떨 때는 이제 촬영 같은 거 하다 보면 사람이 꽤 쩨쩨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묵땅 안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발라주면 아 이게 좀 때깔이 좀 있어집니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피부 같은데 조금씩 해가지고 이게 알코올 1도니까 그리고 또 아로니아를 한 거니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런 데도 이제 제가 사용을 하고 그리고 간혹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 스마트폰에 이제 뭐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스마트폰 그 화면에 뭐 저기 뭐 나쁜 그게 많다고 방송에도 막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 번씩 이게 뿌려줍니다. 이제 고런 용도도 쓰고. 또 안경에 이거는 저도 새롭게 발견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안경을 이렇게 닦아보면 잘 안 닦여요. 그리고 그 수건 가지고 닦아보면 안 닦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안경점에 가서 이제 이걸 한 번 담가줍니다. 그 자 하면 지지지 이러면서 이제 안경이 딱 담가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안경이 굉장히 잘 보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우리가 이제 안경을 이렇게 끼다 보면 눈에서 이렇게 깜빡깜빡하다 보면 눈에서 눈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고울 물질이 이 안경에 붙는데요. 조금씩 떨어진답니다. 미세하게. 그래서 이제 여기는 마치 이제 단백질. 눈에서 이렇게 나는 그게 이제 단백질 성분이 좀 있답니다. 이제 고른 게 붙어가지고 안경 이거 가지고 이렇게 닦아도 이제 맑고 깨끗하게 이렇게 안 된대요. 그래서 가에는 뭐 닦으면 당연히 이제 좋아지는데 안쪽에는 이제 고른 게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안경점에서 지지지지 하는 거 그 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고 단백질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니까 살짝만 닦아도 안경이 굉장히 이제 맑고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요거 있죠. 요거. 이게 1도짜리 알코올이잖아요. 이제 정류주 만들고 난 뒤에 버리는 거. 흐류 버리는 거 1도짜리잖아요. 이거를 여기다가 저는 딱 뿌립니다. 이렇게 한두 번 뿌리고 난 뒤에 요걸 그 닦는 수건이 어디 갔지. 그래 이제 이걸 닦는 그거 가지고 요걸 닦아요. 그러면 이게 억수로 깨끗해집니다. 이게 왜 이상하다. 그게 왜 그럴까 하는 게. 여러분 고깃집 있죠. 고깃집 가면 이제 그 저 이거 테이블 같은 거 닦을 때 뭐 가지고 합니까. 손님들이 마시고 남은 소주. 그걸 가지고 이렇게 스프레이 같은 데 큰 데가 찍찍 찍찍 뿌려가지고 닦잖아요. 그러면 기름때 같은 게 싹 없어진다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이렇게 안경 끼면서 묻은 게 뭡니까. 우리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해야죠. 그게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이 묻어서 뿌연 거죠. 그러면 이제 1도짜리 여러분들이 정류하고 남은 요걸 가지고 뿌리게 되면 깨끗하게 이 안경이 닦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자기 집에서 이거 하기 위해서 정류주를 만들고 뭐 어쩌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하는 거는 식당들. 앞으로는 식당에서 소규모 주류 신고를 해가지고 식당에서 자기들 술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2017년인가 법제화가 됐습니다. 누구나 이제 주류 신고를 소규모,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 만들어서 자기 식당에서만 손님들한테 팔 수 있는 그게 이제 법제화가 됐거든요. 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나는 막걸리를 한번 만들어서 팔아볼래. 뭐 그렇게 해도 되고 막걸리는 이제 보관이나 이게 좀 어려워요. 자꾸 이제 술이 날짜 따라 자꾸 바뀌고 또 유통기한도 굉장히 짧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류주는 보관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정류주를 계속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정류주 만들고 나면 반드시 맨 마지막에 이제 1도, 2도, 1도짜리 이런 액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액체를 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이거는 제가 그거 가서 산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이소. 다이소 가면 이제 2개 천 원이에요. 이거 2개 천 원인데 오늘 아침에 이제 인터넷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뭐라고 하는 거냐. 스프레이. 이거 이름이 이제 스프레이예요. 스프레이 해가지고 용기를 찾으니까 보니까 410원. 여기 보니까 280원짜리도 있습니다. 한 개. 여기에 투명 용기 280원짜리도 있고. 뭐 이렇게 코 스프레이도 있네요. 코 스프레이. 아 이거 내가 찾는 건데. 아 진짜 좋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200 얼마만 가지고도. 이것도 280원짜리네요. 작은 거 작은 거.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지만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데거든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주문해가지고 이제 식당에서 이제 정류주 만들고 나면 이제 뒤에 남은 거 이제 요걸 가지고 요한 데 넣어가지고 이제 고객들한테 그냥 막 이제 가져가세요. 이러면 뭐 좋은 줄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봤을 때 단골 고객이 있으면 옆에 가가지고 살 이제 저희들이 정류주 만들고 1도짜리 그거 가지고 하는데 손 세척하는 데도 한번 해보고 어떨 때는 피부 여기다가 이제 화장 같은 거 할 때 그런데 에탄올, 알코올을 얼굴에 뿌리면 얼굴이 뭐 나고 뭐 어쩌고 아는 게 아니냐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발효한 알코올이거든요. 발효 주고 가지고 만든 알코올이기 때문에 뭐 이제 제가 사용해보고 또 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한번 사용해봐라고 주고 했었을 때는 뭐 피부에 뭐 나고 이런 게 아니고 뭐 그런 거 전혀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얼굴 신으면 손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안경 같은 거 이제 이렇게 한번 하고 이제 스마트폰 같은 데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가 하게 되면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한번 주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거 통 하나도 280원이고 그 다음에 이거 만들고 뭐 어쩌고 하면 이제 그래도 뭐 하나 인쇄해가지고 붙여야 되잖아요. 뭐 무슨 무슨 식당 해가지고 붙여야 되는데 그까지 하면 한 개 만드는데 이게 뭐 이래저래 한 300 몇 십은 드는데 돈 아까워.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공짜입니다. 제일 또 비싼 게 공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님한테 특히 여러분들 가게를 한 번 찾아준 사람은 그냥 손님이지만 두 번 찾아준 사람은 언제든지 단골이 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 이상 온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 가서 이거 한번 살 줘보세요. 그러면 상호성의 법칙에 해가지고 반드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게 그분이 다음에 한 번 더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하는 말 저번에 그거 좋던데 한 개 더 줘. 아니면 내 친구 데려왔는데 나 두 개 줘. 아니면 이번에는 한 대여섯 명 왔었으니까 이 식구들 다 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래봤자 300원 이러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봤자 300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00원, 400원 가지고 고객의 환심을 사고 고객한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 고객한테 고객을 기분 좋게 만들고 아니 세상에 그렇게 싼 게 어디 있습니까. 300원, 400원 가지고. 여러분들이 쿠폰 찍어주고 도장 찍어주고 그것도 모아놓으면 돈이거든요. 차라리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살짝 어차피 정류 좀 만들고 나면 이거 나고 남습니다. 이거 어차피 버려야 돼요. 버릴 거 고객한테 주게 되면 남들 안 하는 거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좋은 말 같은 거 하나 적을 수 있죠. 속담 같은 거 중에서 아니면 세계 명언 중에서 그런 거 하나 적어가지고 딱 붙여서 주면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식당 이름 딱 적고 그럼 그때 전화 예약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죠. 오늘 실없는 소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동행사가 한 천 개 만들라 하니까 별말을 다 하게 되네요. 이거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는 다른 그런 내용으로 또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